저, 벌써 올라왔어. 맛있어. 이거 맛있어도 돼, 이거. 맛있어도 돼. 살찐니 왜 찍어 안해? 살찐니? 아니요. 사무엘 이거 그렸어요. 와, 진짜? 네, 가까이 그렸어요. 사무엘 힙합. 진짜 잘 그렸다, 너. 세븐티. 이거 누구 거야? 근데 우리 세븐티쇼 있잖아. 약간 남자만 남자만 나오면 약간 좀 그렇지, 내가. 여자 할 거 아니야. 여자? 진짜. 하긴 여자가 있으면 좋게 좋죠. 뭔가 좀 심심할 것 같은데. 남자예요, 형. 세븐티만 있어도 뭔가 심심하죠. 약간. 약간. 뭐라 해야지. 스테이크에다가 소스만 많이 이렇게. 뭐예요. 아무튼 좀 여자 필요할 것 같은데.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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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